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오토판매사 강의입니다 애토미에서 가장 완벽한 성공자 크라운마스터라고 하나요? 아니죠 가장 완벽한 성공자는 바로 오토판매사라고 저희 회장님께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토판매사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애토미를 만난 시작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TV 광고나 신문 광고 보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자꾸자꾸 초청을 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바로 그 인연에 의해서인데요 저 역시 오래전에 같은 직장을 다녔던 전 직장 동료로부터 이 애토미를 전해듣게 된 겁니다 화장품 하나 사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가 이 화장품을 사는데 회원 등록을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할인이 되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회원 등록을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화장품 쓰면서 얼굴이 좋아지니까 저는 평생 제가 살던 고향에서 지금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꾸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주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피부가 예뻐지냐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아주 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8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난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아 돈이라는 건 내 손발로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저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때 좀 젊었을 때요 꼭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고 우유배달을 4년이나 한 적이 있어요 저 되게 열심히 살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바람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 피부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순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을 쓰면서 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아지냐고 물어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착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만 이뻐지자고 제가 꽁꽁 숨긴 게 아니고 그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화장품을 썼고 이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지금 저는 로열 리더스 클럽 2억 연봉자 대열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시작이 저희 7단계 직급이 있는데요 오토 판매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똑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 오토 판매사는 저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의 8단계 방법대로 가면 된다 그럽니다 우리 아기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가 있지요 저희가 그렇게 단계가 있는데 가장 완벽한 성공자인 이 오토 판매사는 일단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무엇을 거둘까가 무엇을 심을까가 아니고 무엇을 거둘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꿈을 가져야 이 애톰에서 성공을 할까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이 목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목표와 꿈을 가져야 되겠죠 이 목표와 꿈을 갖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 해봤던 분들이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셔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아 내가 저런 목표를 가져야 되겠구나 맞다 내가 잃어버렸던 내 꿈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꿈을 갖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볍씨를 담궈서 이 모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여름날에 김을 메고 농약도 주고 이렇게 잘 챙기지요 그래서 잘 길러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는지 어떤 꿈을 가질지 이걸 생각을 잘 하시고 거기에 시간을 이제 플러스해서 가시는 거고요 첫 번째는 목표와 꿈을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결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단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결단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되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을 봅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좀 초창기에는 제품이 달랑 화장품과 해모임 두 가지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분과 실패하는 분들의 차이점을 보면 아이고 제품이 겨우 두 가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공을 하겠냐고 그리고 말해봤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는 성공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이게 바로 곧 정보가 돼서 나는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지금은 제품이 몇 가지죠? 200여 가지가 넘죠 이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제품이 200여 가지나 되고 그리고 성공자도 많이 나와서 나는 이 일하기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다 알아 그리고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분명히 섹세스 아카데미에 오셔서 많은 강사분들이 성공자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회장님과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겠다 그래서 애터미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데 집에 가는 동시에 아시죠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되고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 애터미 얘기를 좀 했더니 제품을 전해줬는데 이 친구가 너 다단계 하면 큰일 나 집안 망해먹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꼬르륵 들어가버리죠 내 성공에 대한 열망이 꼬르륵 들어가요 내가 이 주도적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생각에 따라서 또 성공할 수 있고 없고 하겠죠 그리고 대가 지불이 꼭 들어가죠 대가 지불 하면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제가 대구에 제 센터가 있는데요 제 산하에 파트너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해주고 올 때 그 전에 88고속도로가 이렇게 남원 쪽으로 해서 대구로 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그마한 그때는 소형차를 타고 갔었는데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셔서 낮에 밤에까지 몇 번씩 이렇게 해주다 보면 사실은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 2차선밖에 안 되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인데 2차선이고요 60km예요 고속도로가 시속 그런데 그 길을 한 번을 오는데 이따만한 멧돼지가 가운데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산길을 넘어오는데 거의 한 12시, 1시는 다 돼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저 멧돼지가 한 번만 확 들이받으면 제 조그마한 이 마티즈는 홀라당 뒤로 넘어가겠더라고요 굉장히 덜덜덜덜 떨면서 옆으로 살살 그렇게 왔던 생각도 나고요 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을 잔 적도 사실 여러 번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제 파트너들이 소비자들이 꼭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밤 10시는 돼야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설명이 사업 설명도 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하다 보면 끝나는 시간은 거의 3시, 4시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오다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이랬던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대가 지불을 하고 또 여기 아마 여기 와 계실 텐데요 젊은 제 파트너 중에는 어린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을 언니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 1박 2일 석세스에 참석을 하는 걸 보면서요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 지불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오죽하면 결단이라는 게 끊어낸다고 하잖아요 간절한 그래서 이 단장을 끊어낸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결단력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요 세 번째 이제 내가 목표 설정을 하고 꿈을 가졌으면 결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집에서 혼자서는 절대 생각 안 나요 근데 이렇게 1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에 앉아서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바로 그 명단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이 아니고 나처럼 얼굴 달린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이 닦을 사람 머리 감을 사람 옷 바라 입을 사람 어차피 바르는 토너 로션 누구나 다 바르죠 이런 생필품을 쓸 사람을 이 명단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네 이 명단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명단 작성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소비자가 안 늘어나지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본인이 제품을 애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봤어요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에게 너 어차피 점심 먹을 거면 저기 저 식당 가봐 정말 밥이 맛있고 반찬도 깔끔하고 주인도 정말 친절해 근데 가격까지 싸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하고요 어떤 친구는 저기 식당 개업했대 맛있다고 하더라 가봐라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느 식당으로 가시겠어요? 그렇죠 먼저 이 권하는 친구가 가서 먹어본 그 식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져요 제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저 돈 벌으려고 나를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건 단박에 알아버려요 그리고 저희가 500만불 수출탑을 탔을 때 경제 전문지에 경제 잡지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대중 명품 전략으로 소비자 사로잡는다 이게 헤드라인이었어요 대중 명품이라는 건 품질은 명품인데 가격은 싸다라는 거죠 이 전략으로 이 좋은 계획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았대요 유통 전쟁에서 전쟁에서 소비자는 고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왕을 사로잡았어요 이 전쟁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이제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업자는 그렇게 얘기하자면 사업자는 쫄병이네요 그렇죠? 쫄병을 사로잡아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왕을 사로잡아야 돼요 바로 우리 애터미가 대중 명품 전략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성 소득이 될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비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명단을 작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떠올린 이 명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초대를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을 잘 만나면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성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어떤 사람을 초대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복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초대를 할 때는 제가 읽었던 명작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톰 소여의 모험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네 젊은 애기 엄마들은 다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톰이라는 아주 말썽꾸라기 말썽꾸라기 개구쟁이가 있었는데요 이 말썽꾸라기가 어느 날 말찌를 하고 요승모한테 벌을 받죠 어떤 벌을 받았냐면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에 페인트칠을 하고 다 하고 놀러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반복적으로 페인트칠을 하는 게 그 뛰어노는 이 개구쟁이 아이한테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재미없죠 근데 이 톰이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다가 저기서 친구들이 오는데요 생각을 딱 바꿉니다 휘파람을 휘휘 불면서 이렇게 신나게 페인트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나게 페인트칠을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봅니다 가만히 봅니다 톰 재밌어? 그럼 이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인데 또 친구들이 가만히 봅니다 계속 신나게 페인트칠을 하니까요 그거 나도 좀 해보면 안 될까?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뭔가 알 겁니다 초대를 할 때 내가 먼저 신나고 재밌게 해야 되겠죠 내가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나는 평생 살면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내 인생 시나리오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를 평생 아셨다는 분이 나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여기서 당신의 재능을 기부를 해 준다? 근데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인문학 강의를 해 주시는지 내가 너무너무 거기만 갔다 오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초대하는 것과 아이고 그놈의 세미나 맨날 똑같은 소리 오면서 맨날 오라고 하고 궁뎅이 아파 죽었고 허리 아파 죽겠고 근데 내 친구나 내 지인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미없는 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와 나도 궁금하다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 세미나를 이야기하시면서 초대를 해 주세요 그러시면 그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고 어떤 강의가 있길래 제가 저렇게 재밌어 할까 그리고 계속 가면 갈수록 본인의 얼굴이 또 이 친구의 초대를 하는 이 친구의 얼굴이 계속 화나고 이뻐지는 거예요 저희 회장님께서 성공자의 법칙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양심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써보고 좋지 않으면 절대로 권하지 말아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내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초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해라 네 얼굴이나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절대 명품 나왔죠 저희 무슨 화장품이죠? 예 앱솔루트 기가 막히잖아요 저희 좋은 화장품 정말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몽땅몽땅 쓰시면서 이브닝 케어로 얼굴을 잘 가꾸시면서 필링을 하고 팩을 하시면 얼굴이 반짝반짝 윤이 나실 거예요 그런 얼굴로 내가 초대를 할 때 와 애터미를 가면 애터미 세미나에 가면 저렇게 예뻐지고 그리고 또 건강해지고 그리고 신나고 재밌게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초대를 했으면 그렇죠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 사업 설명을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제가 최소한 어느 정도인지 그 정확한 줄기라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근데도 정말 나는 못하겠다 하신 분 계시면요 바로 이 원데이 세미나하고 이렇게 석세스 아카데미 요리 초대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설명 잘 못하니까 네가 한번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하셔도 이 사업 설명은 애터미 안에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합니다 저희 애터미는 유통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네트워크의 방법으로 유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을 간단하게라도 저희 여러분이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실제적으로요 저희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게 내가 잘 못해도 저희 이제 채널 애터미로 바뀌었죠 그 안에도 다 들어있죠 강의 다 들어있고 마케팅까지도 그리고 이 귀여운 딱따구리하고 백조가 설명 다 해주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해도 내 위에 계신 스폰서님에게 연결을 딱 시켜주세요 각 센터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뭘까요? 그쵸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죠 사업 설명을 했으면 이 후속 조치를 설사 내가 안 했더라도 사업 설명은 이미 애터믹 세미나에서 다 했다? 그러면 후속 조치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고구마 있죠? 고구마 이렇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죠? 찔러봐요 젓가락으로 그쵸? 이 사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듣고 회장님의 강의는 어땠는지 박사님의 강의는 어땠는지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또 이 후속 조치에는 제품 후속 조치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한테 제품이 들어갔으면 이 제품 쓴 느낌이 어땠는지 혹시라도 저희 화장품이 예전에 6종 화장품 같은 경우도 500배를 더 넣어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라고 뉴스에 나온 제품이죠 그래서 고등어를 먹고 땅콩을 먹고 이 맛있는 복숭아를 먹고 갑자기 훅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허브 성분이라든가 이게 본인하고 안 맞아서 얼굴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전화했다가 괜히 안 쓴다고 할까봐 이렇게 막 그냥 놔두고 그러지 마시고요 바로 후속 조치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후속 조치에는 그분이 안 써본 우리 제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라면을 안 먹어봤다 저분이 그러면 감자라면 두 개 들고 가서 그 집에 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끓여서 먹어보면서 어떠냐고 여기 밀가루가 안 들어서 먹고 나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야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 감자라면이 유기농 가게에서는 1450원인데 우리 애토미에서는 1250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집에 있는 칫솔하고도 비교를 해주면서 만약 칫솔을 안 써봤으면 칫솔을 가지고 가서 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칫솔이 항균 칫솔이 이 대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젖병 재질이고 이렇게 정수기 통 재질이고 해서 항균 플라스틱인데도 약국에서는 한 3천 원 정도 2, 3천 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990원이면 씁니다 하면서 이게 바로 후속 조치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이 들어간 후에는 제품이나 사업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꼭 개인 대 개인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뭘까요? 네 상담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상담에다가 제가 붙인 펀인데요 와 신 상담을 갖다가 집어넣어봤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톰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벌써 딱 알아채셨네요 원래 와 신 상담은 중국의 고사죠 전쟁에서 패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절대로 잊지 않고 절치부심에서 내가 다음번 전쟁에서 꼭 이기겠다고 해서 쓸개를 씹어먹으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잤다라는 고사성어인데요 와 신나는 상담 와 신나는 상담을 할 때 내가 애터미로 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고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비전은 이렇고 아까 소비자가 안 늘어나는 건 내가 애용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왜 소비자는 많은데 왜 나랑 같이 일을 하겠다는 사업자는 안 생겨날까? 왜 사업자는 안 늘어나지? 바로 내 비전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희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비전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아주 어려운 저희 시골의 가정형편이고 제가 8남매 막내딸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참 연루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나 대학 등록금 한 번만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대학은 다 다닐게요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 저한테 소리를 팍 찌르셨어요 지지배가 뭔 놈의 대학이야? 이러시면서 저를 익산에 삼양라면 공장에다가 퐁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뽀빠이도 만들고 짱구도 만들었잖아요 아마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제가 만든 뽀빠이 짱구 드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제 꿈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제 꿈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아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나한테 준 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하나 올라간다면 내가 저 높은 곳에 달려있던 내 꿈의 사과를 따먹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따먹는 그 사과 10억 제가 따먹을 그 10억을 가지고 저는 제가 사는 제 고향에 애터미 꿀벌 비전센터를 세우는 게 제 꿈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저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전 또 그렇게도 해줍니다 소비자를 만들 때 이 오토 판매 사람 바로 이 8단계 방향으로 쫙 가면서 8단계의 방법대로 오토 소비자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저희가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이 좋다고 하는 소비자가 미장원 원장님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 파트너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실제 다 해본 방법이니까 원장님 저희 제품 써보시니까 정말 좋죠 한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저희 화장품으로 바꾸기만 하면 화장품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화장품 가격을 아껴서 파마를 한 번 더 하러 올 거예요 맞죠? 자 보험의사 설계사를 만납니다 보험의사 설계사 우리 주변에 소비자들 많죠? 그 소비자에게는 똑같이 제가 또 얘기하죠 사장님 우리 제품 써보니까 참 좋으시죠 그러면 저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화장품 값만 아껴도 저희 제품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이잖아요 화장품 값만 아껴도 아기 보험 하나를 더 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귀가 열리는 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기서 저는 이래갖고 저 잘났습니다만 한다면 저희 회장님께서 그렇게 강의를 하신다면 모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희 회장님께서 강의하시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려고 저 역시도 제가 성공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알려드릴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고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짝반짝 눈을 빛내면서 저를 바라봐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상담을 할 때도 내가 모셔온 분한테 맞는 상황 그분에게 또 이분이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이렇게 코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뭐예요?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그래서 이 복제를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 복제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가를 나는 내가 애터미에서 한번 성공하자고 했으면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애터미가 우선이 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률이죠 성경의 황금률인데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공의 8단계대로 우리가 하다가 보면 이제 나한테 소비자들이 생기고요 이 소비자들을 함께 함께 제품을 소비를 하다가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애터미는 좌에 우에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까지 해서 총 합산한 포인트가 250만 PV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밸류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포인트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요 나 포인트 필요 없어 난 그냥 물건만 주면 돼 절대로 이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왜 가깝게 예를 들어서 통닭을 시켜 먹을 때 한 마리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 치킨 시켜 먹으면 뭐를 한 장씩 주죠? 쿠폰을 한 장씩 줍니다 그런데 이걸 10장을 모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통닭 한 마리를 서비스로 줘요 그런데 너랑 나랑 둘이 같이 쿠폰을 모으자 그러면 둘이 모으면 몇 장씩만 모으면 되죠? 5장씩만 우리 셋이서 함께 치킨 시켜 먹으면서 쿠폰 모으자 그러면 몇 장씩만 모아도 돼요? 한 3장 정도씩만 모아도 통닭 한 마리를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죠 바로 그런 맥락과 같아요 합산으로 해서 250만 PV 250만 PV가 되면 후원 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 후원 수당에 덤으로 주는 게 바로 오토 판매사를 했을 때 이 직급 수당이라고 해서 이걸 줍니다 이게 보름에 250만 포인트씩이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함께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면 저희는 월 200 내지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보험이사를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뭐라도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노후가 되었을 때 이게 제일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노후의 연금을 월 50만 원 정도씩만 내가 보험이사에서 받으면 그래도 내가 뭐 노후가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겠다 자식한테 후원받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해봤어요 제가 65세부터 월 50만 원 정도씩만 받으려면 내가 얼마씩 몇 년을 넣어야 되나 그랬더니요 어떻게 나오냐면 50만 원씩을 15년 180개월입니다 이렇게 납입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총 넣는 납입 금액이 9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부들 살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노후 위에서 연금 50만 원이 쉬운 돈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딱 했던 생각이 난 거예요 와 이것 같으면 그러면 나는 애터미 안에서 내가 한 거라고는 오히려 내 돈 아꼈고 다른 사람들은 돈 아껴주면서 고맙다 소리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보험회사에서 연금들 돈은 없고 보험료는 없고 내가 애터미 안에서 돈 안 드는 이 입으로만 나발 나발 해가지고 그렇죠? 이 입으로만 나불나불 해서 정말 내가 써봤더니 좋고 싸요 좋고 싸요 이거를 15년 동안 한 후에 애터미 안에서 50만 원씩만 나와준다면 결국은 제가 얼마를 번다라는 얘기죠? 9천만 원을 번다는 얘기죠 괜찮지 않아요? 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애터미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다단계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이 배수의 법칙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희 애터미는 현재 15년 된 회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닌 저는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익산에서 여기 서울 쪽으로 올 때는 용산역까지 기차를 탑니다 그러면 그 기차가 나를 데려다 주죠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성공의 8단계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이 그리고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우리 애터미의 명품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나가는 중에 우리가 꼭 한 가지 특히나 대가 지불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끼하고 거북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졌어요 왜 졌지요? 그렇죠 잠을 자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 단계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동산 위에 소나무까지 누가 먼저 갈까를 내기를 했어요 근데 토끼가 쉥허니 가다가 보니까 거북이가 인재에서 이러고 있죠 인재 아직 한 발도 못 뛰고 그걸 보면서 에이 잠자도 되겠네 이런 겁니다 토끼가 바라봐야 될 게 거북이였을까요? 내 절대 목표였죠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발 한 발 한 발 내 목표를 향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일을 하시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이 주변의 친구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보면 스폰서가 파트너 때문에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상대를 바라본 겁니다 정확한 내 목표 내 꿈이 그려진다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에터미를 하면서요 아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꿈을 생각을 해냈고요 죽어도 다시는 절대로 내 자식은 나처럼 그 꼭두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는 그런 일은 안 시키겠다 이런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직 제 목표만 바라보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토 판매사의 정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게요 나 혼자만 오토 판매사가 돼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소비자들까지 이 소비자들이 함께 함께 저랑 하죠 이분들도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개보도를 직접 그분으로부터 개보도를 꼭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하셔서 가서 보여주면서 지금 당신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변에 좋은 일 좀 해라 이렇게 하면 당신도 회원님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자꾸 함께 자라나가는 겁니다 나랑 평생 같이 갈 사람 오토 소비자 5명씩만 좌우에 놓으면 결국은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고요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면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경운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막 돌려야 돼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막 돌리고 나면 붕! 하니 이제 시동이 걸려버리면 그때는 괜찮죠 바로 이때부터는 연급성 소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가집을 안 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이 에토미를 만나서 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톰처럼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던 차가 소형차가 지금은 중형차가 됐고요 제가 에토미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10평짜리 아파트가 25평으로 그리고 지금은 34평으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신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네 우리 함께 함께 이 에토미라는 도구를 만났으니까 함께 꼭 선한 부자가 되어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성공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토 판매사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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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